지금 이제 골 처리를 하는데 브라질리 선수의 왼발로 가만 차는 발 능력이 있죠. 자 왼발 가만 찬 볼! 펀치! 헤딩 슛! 골! 테니 리스 선수입니다. 대전의 선제골 나왔습니다. 지금 브라질리아의 강력한 프리틱 상황. 세레모니가 또 왔습니다. 탈춤입니다. 자 지금 막박이 세레모니를 잠수 써보였는데요. 예 막박이 세레모니 탈춤을 추는 표현을 했죠. 상당히 좋아하는 대전 시티즌. 상당히 좋아하는 대전 시티즌.